2022년 10월 19일부터 20일 주중 프리미어리그 첼시 브랜트포드 원정 가서 무재배를 켰습니다. 그거 아세요? 누네즈가 안필드에서 이제서야 첫 골입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원정에서 많이 넣은 것도 아닌데 공식 첫 경기였던 커뮤니티 쉴드는 중립 경기였고 리그 개막전에서 데뷔골을 넣었는데 그건 원정이었고 오랜만에 득점한 경기가 아스날 원정이었는데 그건 졌고 챔스 레인저스 원정에서 대승할 때 하나 얹었고 이번까지 총 4골밖에 안 됐는데 이런 누홀 대전인지 뭔지 만든 언론이 한국이요 영국이요 홀란드랑 라이벌리 형성한 건 애초에 오버였고 과대평가나 먹튀 소리 안 들으려면 분발 좀 해야 될 거예요. 월드컵에서는 말고 주중의 빅매치였는데 맨유가 의외로 무난하게 닭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토트넘이 맨유보다 위에 있다는 점 10월 20일 클라우디오 라니에리의 71번째 생신 왠지 생신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 그의 커리어 중 하이라이트는 뭐니뭐니해도 레스터 우승이죠. 2016년 스테파노 피올리의 57번째 생일 피올리 is on fire! 애초에 밀란이 명문팀이고 앞선 라니에리의 레스터만큼은 아니지만 작년까지 트로피 하나 없던 감독이 암흑계를 거쳤던 밀란에게 10일날 만에 스쿠데토를 안겼다는 건 충분히 주목받을만 하죠? 부임 될 때부터 이때까지 파이어 피올리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덧 밀란의 영웅 현재진행형입니다. 정말 사람인생 몰라요. 마티아 데실레오의 30번째 생일 이번엔 준비를 못해서 2년 전 걸로 대신 쓰고 있는데 어차피 팀도 그대로겠다. 유벤투스가 2년 동안 트로피를 딱히 추가한 것도 아니라서 그냥 재활용합니다. 보너스를 5년 전에 처음 맛본 그의 성인무대 데뷔골 그럼 주말 리그 경기로 돌아옵니다.